안녕 안녕 저희 오늘 휴일입니다 근데 고통 휴일은 너무 소중해가지고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딱 화장을 하고 오늘은 프랑스어 그 불어하는 영상이 없기 때문에 그 콘텐츠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낌을 진짜 제대로 주려고 스위스에 불어권으로 가려고 해요 다들 아는 제네바, 로산 그것도 아니고 롤샤텔으로 가려고 해요 잠깐만, 제네바 아니고 제네바 로잔 아니고 로잔 노샤텔 아니고 노샤텔 노샤텔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액세서리 액세서리를 해줄 건데요 뭐하지? 이거 블루톤 목걸이를 할 건데요 오늘 상위가 파란색이 있기 때문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걸이 세트로 팔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걸로 약간 핑크 빨간 톤? 짠 준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나가기 전에 보여줄 게 있어요 봄이니까 또 꽃을 하나 이렇게 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은 사랑을 주면 더 예쁘대요 저기다 불안테나 어, 햇빛 햇빛 우리의 애양동물이에요 나갈게 어, 엄마 간다 간다 베른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가 여기가 여기에 가진 거가 여기 La Chaux-de-Fonds 리아 Kertzis Neuchâtel 그리고 이거 뭐지? 여기가 이거 뭐지? 이렇게 괜찮은 거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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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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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여러분 다 먹... 잠깐 다시 한국어로 할게요 와 너무 예쁘다 똑같아 그러니까 벨리복 시대에서 여성 패션에 여기다가 하이라이트라고 하더라구요 번쩍번쩍거려 우와 물이 너무 깨끗해 지키도 SPD 지키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